안녕, 3학년 친구들! 수학 5단원, 들이와 무게, 첫 번째 시간입니다. 교과서 56쪽을 펴세요. 5단원에서 어떤 내용을 배울지 영상을 통해 알아볼까요? 들이와 무게 단원에서는 어떤 내용을 공부하게 될까요? 이번 주 토요일은 할머니 생신이란다. 할머니께서 우리 집에 오실 텐데 어떤 음식을 준비할까? 음, 음료수는 매실주스가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생각이네. 슬기야, 냉장고에 매실주스가 얼마나 남았는지 봐줄래? 냉장고 안에 매실주스 큰 것과 작은 것이 있어요. 음료수는 매실주스로 하고 불고기를 만들어볼까? 좋아요. 그리고 우리 과일도 준비해요. 그럼 고기랑 과일만 사오면 될 것 같구나. 이제 장보러 갈까? 네! 슬기네 가족이 장보기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집에 매실주스가 있네요. 매실주스 큰 것과 작은 것의 양이 같을까요? 들어있는 병의 크기가 다르니 양도 다를 것 같아. 큰 병에 들어있는 매실주스의 양이 더 많을 것 같아. 어느 것의 양이 많은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두 병의 크기를 눈으로 비교해보면 돼. 병에 쓰여있는 단위를 확인하면 알 수 있다. 생선 보고 가세요. 오늘 고기가 쌉니다. 슬기야, 엄마는 가서 고기 사올게. 동생이랑 과일을 보고 있으렴. 네. 과일은 어떤 걸 사면 좋을까? 우와! 오빠! 배가 정말 크다. 무거워... 무거워... 그래? 사과는 별로 안 무거운데... 어! 진짜 배가 더 무겁네. 배가 얼마나 더 무거울까? 불고기에 필요한 고기를 사왔단다. 이제 과일만 사면 될 것 같아. 엄마, 이 사과랑 배를 사면 좋겠어요. 귤도 한 봉주 사요. 그럴까? 할머니께서 좋아하시겠구나. 짐이 무거우니 나누어서 들고 갈까요? 여러분도 시장에 가본 경험이 있나요? 시장에서 파는 물건이 얼마나 무거운지, 얼마만큼 들어있는지 알아본 적이 있나요? 슬기네 가족이 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네요. 사과와 배의 무게는 같을까요? 배가 더 무거운 것 같아. 어느 것이 더 무거운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양손에 들고 어느 것이 더 무거운지 비교해봤어. 저울의 제어 무게를 비교해보면 정확할 거야. 들이와 무게 단어를 통해 들이와 무게 단위에 대해 알아보고, 들이와 무게를 직접 제어보도록 해요. 수학 익힘 69쪽을 펴세요. 준비학습을 먼저 풀어보고 영상을 재생합니다. 시작! 다 풀었나요? 문제를 함께 풀어봅시다. 1번 주전자가 컵보다 커 보이죠? 주전자는 컵보다 담을 수 있는 물의 양이 더 많습니다. 많습니다가 정답입니다. 2번 딸기와 수박의 무게를 비교해보세요. 수박은 딸기보다 더 무겁습니다. 3번 물이 가장 많이 담긴 그릇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두 번째 그릇입니다. 왜냐하면 세 그릇의 크기는 모두 같아요. 따라서 담긴 물의 높이를 비교해보면 됩니다. 두 번째 그릇의 물 높이가 가장 높기 때문에 물이 가장 많이 들어있다고 할 수 있어요. 4번 목무게를 비교하여 가장 무거운 사람부터 쓰세요. 첫 번째 그림에 지혜와 슬기는 슬기가 더 무겁네요. 왜냐하면 시손은 무거운 사람 쪽으로 기울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그림에서는 지혜가 도형이보다 무겁습니다. 따라서 가장 무거운 사람은 슬기 그 다음이 지혜 가장 가벼운 사람은 도형입니다. 참 잘했습니다. 틀린 문제가 있다면 다시 풀어보세요. 다음 시간에는 드리와 무게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